제가 오늘 처음 맞선 보는 자리거든요 이따가 음식 주문할 때 이 최고급 와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아 떨린다 창윤씨 어 니나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아 제가 사실 여자를 안 만나봐가지고 이런 선자리가 많이 어색합니다 혹시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하세요?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씨만 착하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차차 알아가시는 걸로 하죠 식사는 좀 하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속보입니다 소행성의 1분 뒤 지구로 충돌합니다 지구종말 1분 전 지금까지 KBS 마지막 뉴스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지구종말이라고요? 이하씨 지구종말이래요 지구종말이라고?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말할게요 저 사실 창윤씨 돈보고 나왔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사실 유부남이에요 저 사실 애도 있어요 저는 애는 없지만 머리가 없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리 결혼해요 좋아요 지금 뭐하고 있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니나씨 남편이에요? 아들입니다 아버지군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애를 좀 일찍 낳으셨나봐요 저 사실 황갑이에요 일단 마지막 식사라도 하시죠 배고파 배고파 저기요 야, 먹어 이거 내 와인인데? 니꺼, 니꺼가 어딨어? 아이 진짜 잠깐만 아버지 여기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어? 주방장 나와요 주방장 예, 부르셨습니까? 음식에서 지금 머리카락이 나왔대잖아요 저 머리 없는 데요?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리 희유네요 뭐야? 사랑해 너 이게 뭐야? 아, 아, 아!